초코초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초코뽀의 귀여운 동룰 찾기 이벤트 이벤트... 누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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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읏 꿈을 꿨어요 2,000달러 2,000 마일리지를 써서 아군 찾으러 놀러왔는데 닭 대가리가 서있는 꿈을 꿨어요 어? 근데 왜 마일리지 여행권이 두 개였는데 왜 하나밖에 없지? 꼼쪽에서 썼나 보다. 나가자. 마일리지 여행권! 애플이가 있는 곳으로 보내줘. 애플이를 만나게 해줘, 이것들아. 나 애플 없으면 안 돼. 휴대폰은 갤럭시인데. 애플 캐릭터를 만나게 해줘. 뚠뚠뚠! 6만 마일리지 다 쓸까요? 오늘 30번 투어가? 동물의 숲 전국 일주 한번 해? 대나무 숲인 건 좀 기분 좋은데? 동료, 동물, 친구, 야옹이, 혼양이, 혼양이. 혼양이. 혼양, 혼양. 혼양이. 나쁘진 않은데. 난 내 이상은 더 높아. 얘로 만족할 수 없어. 딸꾹. 딸꾹. 더 높은 착한 아이를 찾으러 갈 거야. 미안해, 혼양아. 야옹이를 좋아하는데 호랑이는 안 좋아해. 그래서 미안한데 넌 탈락이야. 넌 내가 데려가지 않을 거야. 미안! 이것만 좀 캐고 바로 다음 섬으로! 에이, 귀여워. 야! 마음 아퍼. 마음 아프게 귀엽지 마. 말만 걸자. 아이씨, 정드네. 아,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. 괜히 한번 말 걸어서 정들어버렸어. 됐어. 난 더 귀엽고 이쁜 애 찾으러 갈 거야. 혼양이가 호만 빼면 괜찮을걸? 혼양이에서 호만 빼면 솔직히 괜찮아. 근데 그렇지 않다면? 미안한데. 우린 먼 훗날을 기약하자. 아, 진짜 이렇게 찾아서 귀여운 동물 나들 나오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. 카드 가능하듯이. 무슨 생각했어, 너? 누구 생각했어? 다음! 다음! 야, 니네 비행기 오늘 돈 나겠다. 난 전세기로 하나 사지, 내가. 이 섬에서 못할 게 없는데. 어? 아... 마일리지 또? 아, 또 쓰러 가야 돼. 아, 너무 아깝다. 너무 피 같아, 내 마일리지 쓰는 거. 개나무 울타리. 아, 저 노래 음색이 너무 구슬퍼. 약간... 뭔가... 뭔가 슬픈 기억을 꺼내는 노래 같아. 마음을 울린다. 명... 명가수다.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어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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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지 애플. 내, 내의 영혼은 아이돌. 애플. 애플 떴나? 카드깡이다, 카드깡. 거의. 카드깡. 애플 떴나? 애플 떴나? 애플 떴나? 애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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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플. 어, 오오오, 오오, 오오. 돼지. 돼지. 돼지, 돼지, 돼지. 돼지. 돼지도 귀엽긴 해. 저 돼지는 되게 귀엽고 이쁘게 생기긴 했어. 내, 미안해. 너도 데려오고 싶은데 우리 마을엔 이미 돼지가 있어 그레이라고 좀 빡쳐 귀엽긴 한데 원하는 동물이 아니라서 그래 내가 원하는 동물 목록이 없었으면 너 그냥 바로 테이크아웃 했는데 테이크아웃 했는데 미안하게 난 지금 샀는데 어 근데 이쁘긴 해 디자인이 참 이뻐 핑크 색깔이 색상이 너무 이쁘다 진짜 부드러운 핑크 소프트 핑크인데 꽃도 자랐고 꽃도 해지는데 너무 귀엽다 진짜 이쁘게 잘 만들었어 미안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나자 일단 애플부터 만나고 나서 어 근데 참 색꽃지 색상이랑 이름이 너무 이쁘다 확실히 이쁘고 귀엽긴 해 색깔이 너무 차분하고 이뻐 진짜 예술적으로 너무 깜짝이야 너무 이쁜색이야 아 저기 저거 있구나 물재장인가 물장군인가 물재장인가 캡틴 워턴가 저거 있네 야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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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바로 다음 거 탈 거야 야 세상에 아무리 경비행기라고 해도 이렇게 편하게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면 사실상 내 전세 공항이네 여기는 내 공항이네 내 공항 복숭아 마을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기분이 좋아 복숭아 마을 희귀해 평지마을 평지성 아니구나 뭐야 누구야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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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좀 기괴하게 생긴 눈이랑 귀가 무서워 시뻘겋고 시뻘해가지고 고아이네 아 근데 복숭아 많다 이건 좀 아이고 이건 좀 따갈까 그래도 돈인데 그래 이 섬만 털고 가자 아 이것 보세요 어디서 레시피 주셨는데 금 쇠똥구리 얻었어 금 쇠똥구리 금광극 3개 먹어요 금장 금가구예요 나름 금가구면 되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저거 두면 막 가구 평판 오르고 섬 평판 오르는 그걸 거예요 완전 좋아 근데 금 쇠똥구리야 그냥 금똥이잖아 사실 똥으로 금을 금으로 똥을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필요한 기능인지 모르겠네 금으로 똥 만들기가 아무튼 이쁘면 됐지 금 도구기도 하고 금 가구면 됐고 탈출시켜줘 외출할래 어디로 애플이 있는 곳으로 어디든지 애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보내게 해줘 가게 해줘 어... 냄새가 나 냄새가 나 뭔가 개미할 기가 아닐까 그것보다 더한 거였어 조류였어 조류 아 근데 솔직히 야 귀찮아 그냥 가자 가자 돌아가자 이야 나 진짜 완전 완전 사치적으로 쓰고 있네 마일리지 마일리지를 그냥 원하는 동물 없다고 바로 나가네 너무 사치스럽네 너무 사치스럽네 어... 느낌이 이상한데? 어라? 뭐지?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어 뭔가... 뭔가... 어... 뭔가 되게 안 좋은 기분이 나 지금 잠깐만 지금 기분이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확 들었거든 이게 뭐냐면 이거야 초코초코 후 자 애플 떴나? 애플 떴나? 저기 모닥불이다 어! 부캐다! 부캐! 부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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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성공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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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여기서 끝냔다 부캐로 끝낸다 야 근데 주캐는 어디있냐 왜 부캐로 왔어 야 너 헤이 와 와라 내 옆으로 와라 나랑 살자 오케이 아 됐다 행복해요 이번 이번 이사건 쪼꼬뽀의 오늘 이사작전 대성공했습니다 이제 휴양하도록 할게요